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자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증거를 얻은 믿음의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증거를 얻은 믿음의 사람들 도대체 어떤 증거를 얻은 사람들인가 오늘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첫 번째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수없이 믿음 믿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잘못되어져 있어 가지고 굉장히 관념적인 믿음으로 갖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은 오늘도 여기 있는 것처럼 실상이에요 실상 믿음은 실상 실제로 내가 사는 가운데 그것을 실상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로 보는 것을 실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것이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실상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믿음이 뭔가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싶은 것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돈을 벌려고 또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것도 내가 공부를 잘하면 좋은 직장을 갈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잘 벌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실제로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을 얻을 거라는 실상으로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 믿음이죠 똑같아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 땅에서 실제로 있다 보는 것 같이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영적인 소망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갖는 소망은 무슨 소망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 그런데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이 실상이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실상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천국의 실상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실상은 구원을 이 땅에서 받은 것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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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고 경험하면서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무엇에 대한 증거? 보이지 않는 것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서전을 읽어보니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갑부가 됐어 현대 정지용 회장이 어떻게 해서 갑부가 되었는지 그 스토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진진해서 드라마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봤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회장이 될 수 있는가 이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의 삶의 어떤 테스모니를 해요 그 자기가 이 땅에서 이렇게 했더니 이러한 결실을 얻었고 내가 이와 같은 부와 영화를 가졌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참으로 그 보이지 않은 아직은 얻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가진 증거들을 보고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한 증거를 누가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얻지도 않았어요 아직 우리가 보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경험하지도 않은 그것을 향해서 그 사람들은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증거를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어떠한 삶을 산다는 증거를 구약의 증거자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 증거를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2절을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지들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증거를 얻었는데 무엇 때문에 증거를 얻었냐면 믿음 때문에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선진들이 가졌던 그 증거 그들이 우리가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 언어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트레오라 그래요 말트레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증인이 되다 증거를 얻었다라는 얘기는 증인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는 증거하다 그러니까 증거를 얻었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했지만 아 그들은 증인이 되었고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구나 그런데 법정에서 증인이 되고 증거하는 사람은 자기의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경험한 확실한 것을 증거할 때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이 선진들이 말하고 있는 증거한다, 증인이 되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그 어떤 것들을 확증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있게 확증을 할 수 있겠느냐 또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말트레오라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를 담기냐면 성령의 개시와 그 영감을 받아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증거한 것도 써져 있어요 모세가 창세기에 일어난 사건을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런데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개시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또 선지자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개시를 받아서 기록을 한 것이죠 이와 같이 믿음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누리는 자요 또한 보지 않은 것들을 증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그 영감과 감동을 받아서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지금 나에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냐 너는 정말 어떤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고 어떤 믿음의 실상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은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을 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실 때 봤어요? 못 봤어요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알아요 그런데 비난 글에 쓰여진 것 하얀 종이의 검은 먹으로 씌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천지창조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어졌다라는 것을 믿느냐 오늘 내가 그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아직 나는 보지 못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보지 못한 것을 내가 오늘 믿고 3절 말씀 안다 이렇게 말해요 안다 안다라는 이야기는 야다 경험하다 이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경험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쓸 때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태초에 있는 말씀을 내가 보았고 만졌고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소가 태초에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부활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태초의 생명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태초의 생명의 말씀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만졌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믿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아는 자가 되었고 그 천지를 그분이 지으셨다는 것을 믿고 아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본 시초가 이루어져야 하냐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소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런 얘기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단 한 분 여와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게 되어진 것은 성령이 오늘 내 안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 성령이 오셔서 그 천지를 지으신 여와 하나님을 나로 믿고 알게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소를 아는 것이다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소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소 그가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이 오셨다라는 얘기는 죽으신 예수 그리소가 부활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당연히 나온 것이고 그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증거도 되어지는 것이고 그 보좌에 앉으셨다는 증거도 되는 것이고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천지만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다스리는 주 하나님이 되셨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믿게 하여 주신 겁니다 아멘 내가 믿는 게 아 나 그거 믿어요 그렇다면 모든 만물이 그의 말씀에 의해서 주장되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다 그대로 운행되고 있다라면 오늘 그 말씀이 내 안에 올 때 무엇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령으로 올 때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명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주권의 신앙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되어진 신앙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증거를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뜻이지? 막연히 생각하고 막연히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이다며 믿는 것과 아니라 믿음은 그러니까 세계 만물이 그 말씀에서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처럼 주권의 하나님 만물의 주가 바로 우리 주 예수라는 사실을 믿고 그 발 앞에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이 따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러한 주권의 신앙을 가진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만물을 주장하시고 주권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가 내 모든 죄를 사고 나의 구원의 주가 되셔서 나를 그 어떤 수렁에서도 건져준다고 말씀하셨으니 내 믿음은 그 주권의 신앙을 가진 믿음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이 그분 안에서 주신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로써 무엇으로? 믿음으로써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주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자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했는가? 이 이야기를 볼 때 세상이 이 보이는 세상이 바로 보이는 것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는 것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이 모든 보이는 세상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창조된 게 아니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대통령이 누가 됐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누가 됐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뭐가 잘못될 수도 있고 뭐가 잘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자는 대통령이 권세자로 세워지지만 실질적으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은 것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지어진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 말씀이 모든 마음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사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워버리시면 그대로 물러가게 돼 있고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 그대로 있어지게 한다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을 보는 믿음을 가진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계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셔야 한다 이 말이죠 세상이 지금 온 세상이 다 술렁대고 있어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은 어디에 세워진 믿음이라고 말해요?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반석은 요동함이 없는 도를 반석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도 요동함이 없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주권의 하나님 손 안에서 모든 만물이 움직이고 있고 내가 그분 손 안에 보호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하나 다는 못하겠어요 오늘 몇 사람만 우리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사람 아벨 아벨에 대해서 히루이스 11장 4절의 말씀 그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그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아벨이 믿음의 증거를 받았는데 My true!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 믿음의 증인이 되었다 그런데 그가 증인이 되어진 건 무슨 증인이 되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주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제사를 드렸는데 그는 형에게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죽었지만 그 예물에 대하여 끊임없이 뭐 한다고 써 있어요? 증언한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계속 하나님 앞에 증언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럼 이 예물은 무엇을 나타내는 예물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어린 양의 피를 말하고 있죠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어린 양의 피의 제사였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재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재물 화재물 화목재물로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이 아벨이 드렸다 이 말이죠 그는 알지 못하고 드린 것 같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피의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예배가 그러한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고 의로운 자라고 그 증거가 계속 되어지는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내가 세상에서 벌은 돈 몇 푼을 갖다가 드리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부를 드려도 그 일부를 안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믿음이 들어져 있어야 돼요 과부의 두 일렙돈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바로 나예요 나 내가 무엇으로 드려져요? 산재물로 드려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재물이 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는 예물로 기뻐하는 제사로 드려지는 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거기에는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타나니까 우리의 예배를 예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예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의로운 자라 왜? 내가 의로워서? 아니요 내게 그 피가 있기 때문에 내게 예수님의 의로운 피가 있기 때문에 내게 예수님의 그 의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의로운 자라 라고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움을 받은 증인이 되어진 거예요 아베맨 의로워진 자가 아니라 나도 의로운 증거를 얻은 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해서 의로운 자로 살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셔요 그래야 증거를 가진 자일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에녹이에요 에녹은 히브리스 11장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죽음을 보이지 않게 옮기신 것은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로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런데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다 죽음을 보지 않냐고 그냥 데려올려갔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게시록 20장 3절 말씀에 주님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로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너희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주님과 늘 함께 다니는 사람이에요 뭘 하면서 생명의 꼴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주의 말씀이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에 지배를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꼴을 먹고 라는 이야기에요 생명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상태의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아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이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늘 듣고 그 말씀을 늘 따르는 건 뭐에요? 세상 만물이 그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다 다스림을 받고 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떤 건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있고 어떤 건 움직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나 역시도 그 말씀의 주권 앞에 주장됨을 받는 말씀에 순종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폐인은 떠나갔죠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갔죠다 주님 안에서 이 모든 명령이 그대로 명령되었을 때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이 꼼짝 못하고 순종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뭐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아멘 십자가 여러분 안에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말씀으로 명령할 때 그대로 순종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천국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대로 내가 그 권세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이 실상이 되어진 거죠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바라는 것들에 실상으로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동행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정말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을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십니까? 이 애녹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의 말씀에 음성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 애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인가를 6절에 말씀하세요 히브리스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주권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를 바라는 사람에게 상주신인다는 얘기는 항상 그분의 주권 아래서 그분의 손 아래서 그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살던 그 모든 것의 결과 끝은 주님이 다 그 모든 일에 상주시는 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주권의 신앙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1장 7절에 노아의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첫째 세상을 정죄하는 일을 했어요 둘째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냥 노아가 어느 홍수 때 그냥 방주를 지으라 그랬으니까 그냥 방주를 지은 거야가 아니에요 그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어요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짓는 동안 비 한 방울 나오지 않았는데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냥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것도 바닷가에 지은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조롱했어요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그 경고의 말씀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을 그대로 경외함으로 경외는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자세가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경외 안 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 그러고 믿는대요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 순종해야 돼요 절대 순복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경외함을 얻었을 때가 어떤 때였어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모리아산에 그냥 갔다가 바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느니라 세상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 별과 같은 내 후설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삭을 죽이라 했는데도 두려움 없이 가차 없이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던 그 믿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 믿음이 경외의 믿음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경외하십니까? 절대적으로 경외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경외함으로 그가 이룬 일이 두 가지 있어요 세상은 정죄를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순종을 했더니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심판을 받고 악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두 가지를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하시면서 하나님 한 번만이 구원의 하나님이오 그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낸 사람이 노아예요 그래서 그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의의 상속자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의의 상속자라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의 상속자가 돼요? 의의 상속자 여러분 의의 상속자 되셨습니까? 의의 상속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의의 상속자가 되기를 모든 사람들이 원해요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 상속자 되시는 그분 안에서 나도 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에 나도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의의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뭐예요? 죄악을 심판하고 의의를 드러내신 일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된 노아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그도 받았어요 그리고 방주를 지었어요 이것이 창세기에 있는 그냥 방주를 짓는 노아의 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짓기 시작한 구원의 방주에 나도 짓기 시작하는 일을 동참하는 노아의 가족과 같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 되어진 자를 말하고 있어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한 가족이 된 사람만 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방주를 짓는 일을 해서 세상은 심판을 받고 의의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을 짜잔 짠 나타내요 언제 예수님 오셨을래 세상은 완전한 심판 가운데 놓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방주를 짓는 의의 사람은 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방주를 짓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시대예요 내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날 통해서 또 무너진 하나님의 영혼들을 세워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접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는 것 이게 방주를 짓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증거를 받은 우리의 선진들은 어떤 선진들이었느냐라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다룰 사람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오늘 11에서 1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보면 그는 하나님이 아직 갈 바를 알지 못해 나아갈 길도 알지 못해 어디 가본 적도 없는 길이야 그런데 그곳을 가라 그랬어요 장래 유업을 약속하시고 가라 그랬어요 그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를 붙잡고 가보지도 않은 길을 믿음으로 그냥 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그러면서 이방에 거하면서 거기에 있을 때 사는 삶을 이방인과 같이 산 사람이에요 약속을 붙잡고 산 사람 그리고 가보지도 않은 길을 그 약속 하나만 붙잡고 순종하여 간 사람 그 다음에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본향을 사모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외인과 같이 산 사람이다 그의 믿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가진 사람은 가는 길을 알지 못해도 끝까지 그 길을 순종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이 내가 살 정착지로 이 땅에서 집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뭔가를 쌓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외인과 나그네 같은 사람이에요 오직 저 본향을 가기 위해서만 나그네와 외인처럼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이와 같이 그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13절을 보면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 땅의 믿음을 따라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살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애하면서 살았지만 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13절 말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서 보고 환영한다는 얘기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가진 상태로 사는 사람이다 정말 아직 누리지도 못하고 아직 얻지도 못했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확실하게 내 안에 내재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데도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경애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증거로 받은 자가 선진들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다룬 몇 가지의 사람들만 갖고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받으실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늘 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그 모든 것에 상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늘 생명의 말씀에 순정하며 사는 자가 되셔야 하죠 아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순정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악은 진멸을 당하고 은은 드러나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방주를 짓는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 이 땅에서는 나그네같이 사는 사람 그 본양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본양을 향해서만 사모함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스 11장 3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도 못하면서 믿음의 증거를 받은 사람으로 성경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약속한 걸 받은 사람이에요 아 나 아직 천국에 안 갔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천국이 바로 너희 안에 있다 그럼 여러분은 약속한 걸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약속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 안에서 들어왔고 그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은 천국이 되어졌고 예수님의 구원은 내 것이 되어졌어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증거를 얻었는데 약속을 받은 내가 그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프고 하나님이 통탄을 하실 일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믿는다 말한다면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믿고 그 증거를 가졌던 사람들도 죽으면서까지 증거했는데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이 증거를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 증거를 내가 하냐?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나는 그냥 들이시면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써주소서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사의 선지자의 말씀처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저 고통하는 자들에게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저 배고픈 자들에게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저 슬퍼하는 자들에게 갈고 저 정말 어둠에 매여있는 자들에게 저 옥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누가 갈고 저 헐벗은 자들에게 누가 갈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써주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나를 부르신 이유 오늘 나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 이것은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저 믿습니다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성경을 읽고 뭐 기도한다고 하루에 뭐 한 시간 두 시간 엎드려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고 봉사하고 헌금 얼마 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정말 내가 가진 보이지 않은 것들의 실상 또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